다 소리로 채워 시작 산호 수렴 피쳐 둘째 기다리고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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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뒤에 더 배울 거예요 한 세트를 더 배워봅시다 이러면서 한 세트씩 늘려가자고 저로는 에이 추월은 월이 길지 않아 두 박자만 허리니까 월을 세 박으로 길게 빼지 말고 네 추월은 시작 추월은 좋아요 만족 허용 헤이 만족 허용 산후 추렴 산후 추렴 비추어 들잼 기다리고 하이 비추어 들잼 청천 의를 마지막에 6번째 박에 해주는 거야 그리고 5번째 박에 마지막 각에서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꼬부려서 청천 시작 청천 둘 셋 넷 다섯 해야지 의를 6박 6박 을 그게 6번째 박이야 그러니까 청천이 다시 청천 을 자 청천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으가 6번째 박에서 해줘야 돼 다시 청천 시작 청천 청천 그리 그치 혼자 맞았어 청천 흡 오 시작 Mong ag 자아아아아아아 역 치면 이게 오박이야 소리 들어 북을 왜 안 들어 그런데도 듣고 한 박 사이가 머니까 얼마든지 듣고 수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박자를 무시하고 있어 같은 걸 지금 길게 빼고 있는데 박자를 놓칠 게 뭐여? 복잡하지도 않는데 쭉 빼고 있는데 박자를 못 들으면 안 되지 다시 시작 청천 그래 마무리를 해줘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 다시 청천 시작 청천 세 네 다섯 다섯 굿 외기러 기난 기다리고 외기러기 외기러 기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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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그 성음이 여기서 났다고? 여기서 났어 와도뿐이 아니 무슨 그렇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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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외기러 기난 외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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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난 다시 외기러 외기러 기난 기난 공정 에이 다섯 네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나와야지 지금 꽤나 긴 두 박을 쉬고 있는데 거기서 놔버리면 어떡해 왜 기러기나 시작 왜 기러기나 원하의 두피 시작 원하의 높이 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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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무지게 목을 쥐어 짜서 해야 돼 딱 오므려서 이렇게 시작 그렇게 하면서 고르게 뒤로 가면서 하면서 사그라져야지 점점 빨라지면서 여리게 가면서 탁 사그라져야 돼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시작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방에서 끼히히히히 힐룩 시작 끼히히히히 힐룩 그렇지 가성으로 끼히히히 이렇게 끼히히히히히 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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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방에 딱 떨어지게 롱 Approach 시작 끼히히히히희 힐룩 다시 끼히히히히히히히 힐룩 시작 끼히히히힐룩 그렇지 자 말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지 되게 이쁜 성음이 있네 그리고 여섯 박은 쉬고 가니가 다섯 박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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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니 가니 심황후 반기 듣고 기러기 불러 기러기 불러 바르거걸 허건다 바르거걸 허건다 가니 우느냐는 저기로 까지 우느냐 시작 우느냐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여기까지 할거야 아이고 어렵어 여기까지 다시 울고 멀 울고 멀 가니 시작 울고 멀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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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다갔다 하는거 울고 멀 울고 멀 시작 울고 멀 어메 잘하네 우울고 가 지 시작 우울골간힐 고 고 우울골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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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박자는 셔 심황후 반기 듣고 심황후 반기 듣고 반기 듣고 잘한다 기러기 불러 마르골간힐 기러기 불러 기다리고 기러기 불러 마르골간힐 우울골간힐 우울골간힐 저기러 가 기다리고 하이 우울골 우울골간힐 저기러 가 저기러 가 저기러 가 저기러 가 우울골간힐 오르냐 저길로 가 시작! 오르냐 저길로 가 여기까지 할거야? 청천 여기부터 안되는거야 시작! 청천 여기부터 기다리고 시작! 여기부터 여기부터 잘 씌구 월하일 눕힌 땋어었 월하일 월하일 눕힌 땋어었 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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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을 울려고 하니 기다리고 구름을 울려고 하니 심황후 반기 듣고 심황후 반기 듣고 기러기 불러 마르골 걷는다 기러기를 불러 마르골 걷는다 오느냐 저기 기러가 기다리고 하이 오느냐 저기 기러가 아따 잘 들어요 만만찬 두 분이 아따 김사장님은 생각 밖의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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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